안녕하세요 시대의 뉴 시대책입니다. 지게차 운전 기능사 합격 단 5일 만에 이뤄내는 길이 여기 있습니다. 오늘 시대책에서는 2021 5일 완성 NCS 기반 지게차 운전 기능사를 준비했습니다. 이 책은 쉽고 빠르게 5일 완성으로 합격하는 교재로 출제 기준을 100% 반영했습니다. 교재는 항균 잉크로 전면 인쇄하여 바이러스 걱정이 없는 안심도서고요. 책장을 넘기는 부분에도 항균 잉크로 인쇄한 안심 터치존이 있습니다. 책은 198쪽입니다. 5일 완성은 핵심 요약과 최종 연습 문제 100선 그리고 최근 기출보건 문제로 끝내는 커리큘럼인데요. 먼저 핵심 요약에서는 시험에 나오는 내용들만 정리하여 내용만 외우면 합격할 수 있도록 핵심만 실었습니다. 이렇게 그림을 적극 활용하여 이해하기 쉽게 만들었고요. 날짜별로 쪼개어 공부하기 편하게 구성했습니다. 핵심 이론을 공부한 후에는 바로 풀어보는 문제로 중요한 내용을 다시 한번 확인할 수 있도록 출제 유형 뽀개기 100선을 준비했습니다. 2일차부터 4일차까지는 기출보건 문제만 반복하면서 시험에 감을 익히고 배웠던 이론을 문제로 적용하며 점수를 높일 수 있습니다. 마지막 5일차 관연도 및 최근 기출보건 문제에서는 풍부한 관연도 기출보건 문제와 최근 기출보건 문제를 실어서 출제 유형을 정확히 파악하고 실제 시험에서 손쉽게 합격을 이루도록 도와줍니다. 2021 5일 완성 NCS 기반 지게차 운전 기능사 합격의 공식 시대의 누가 응원합니다.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